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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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엄마는 아빠만 맛있는 거 해주고 너무하네 엄마 이번에는 쌈상에 찍어 먹자 맛있을까? 뭐하는 거야? 그렇게 크게 웃으면 미안 아휴 그냥 정지 말라고 좀 쪼풀어 먹어야 돼 벌칙이 아니라 좋은 거 아니야 아니 한입에 먹어야 돼 한입에 아니지 평상시에 소주가 있는데 한입에 잘 들어가 질문을 한 번 해보자 팀 내에서 자신의 외모 순위를 솔직하게 말하자면 탑3 나머지 두 명은 형들 동현미는 어떻게 생각해? 육이 육이 왜? 그냥 육이 같은데 아니야 형은 탑3야 같이 먹을 걸 만들어볼까? 배추를 한 번 꺼내보자 버논아 왜 하필 나야 내 옆에 먹은 배추가 있어 나만 이렇게 시끄럽니? 몇 개를 걸리는 거야 그것도 걸고 걸렸으면 배추를 빼든가 그러니까 또 빼가 되잖아 또 빼야 돼 세게 뺄 수 있어 나 약해 일단 쎄 형이 근데 쎄 하하 하하 자 동료 많니? 정신 차릴게 응 다행히 하기 전에 우리가 위생을 위해서 작가를 했었거든 일부러 나를 여기 앉으신 거 같아 괜찮아 괜찮아 에이키스틱 하나? 에이키스틱 하나? 오이키스틱 하나? 갈게요 갈게요 좀 좀 오이키스틱 뭐지? 고수라며 먹기 고기만해도 수는 없나? 깔끔해. 누가 이렇게 불쩍 불쩍 돼있네. 엄마. 이게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. 어지럽힌 거지. 잠깐만. 나 봐봐 멋있어. 나 봐봐. 멋있는데. 잘 어울려. 잘 어울려. 이 펜츄에 쿨그림 소금. 네 스푼 뿌리고. 소금 소리가 저기 컸어. 화장실 본 다꾸 써라. 본 다꾸 써라. 우리 형이 써라. 손 조심하고. 뭐야. 뭐지 뭐지. 나 진짜로. 소리 크고 자꾸 이 기준에 보이겠어. 이거 큰 거 아니야. 너 약간 밸린블랙 근데 밸린블랙. 요게 형 집. 재료들이 다 새 거야. 우리 집. 왜 다 새 거야. 다 까야 돼 왜. 우리 집 새 거만 써. 형 잘 살구나. 이번엔 내가 딱 밤에 데려올게. 그냥 세게 데려올대. 그냥 데려야 해서 데려올게. 잠깐만. 한 번. 중요한 게 있어. 다진마는 3대2 거울. 이걸 다 줘야 돼. 버논이가 다 지자. 네. 제일 잘생겼으니까. 어떻게 봐. 이렇게 빡빡빡. 나 걸린다. 줄거든. 형. 형은. 긴 머리 아니면. 짧은 머리. 빡빡잼 빡빡. 너가 너무 오래 걸려. 하아. 그래서. 짧은 머리가 좀 변하고 좋아. 그럼 다시 기를 생각은 없겠네. 20년 뒤에. 정말 기적적으로. 다 다 왔어. 와아. 거의 파트에서 산을 다시 만나려고. 버논이는. 너가 잘생겼다는 걸 알고 있니? 좀 잘생긴 거 같아. 그러면. 애교 3종. 아니 그럼. 되게. 애교 조용히 하니까. 되게 웃기다. 형 애교도 보고 싶어. 네. 섞었어. 이제. 이제. 이제 하나 먹어봐. 잠깐만. 형부터 먹어봐. 아. 어때? 어때?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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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맛있는데? 멋있어. 드디어. 무성아 같이 먹을. 겉절이를. 완성했습니다. 와아. 박수. 박수. 자 우리 이제. 맛있게 먹자. 그래. 왜. 왜. 저 때문에요? 왜. 손가락. 손가락. 아. 아. 이걸로 먹어야 돼. 너 손을. 사용 못하게. 이렇게. 아. 우리. 이렇게. 와. 진짜. 큰일 난 게. 어. 나 오른 손자리인데. 이렇게. 너 던져먹어. 내 손 먹지 말고. 아이. 불수염이야. 나 한 입만 먹자. 이러니까 진짜 죄수같은데. 뭐 또 하필이냐. 맛있니? 맛있어. 밥 한번 먹기. 세다. 우리 세븐틴. 명곡 릴레이 ASMR 버전을. 한번 해볼까요? 강아 형. 강아 형부터. 그니까. 내 말은. 너를 다 알고 싶어. 너를 노래해요. 너를 노래해요. 울고 싶지. 울고 싶지. 울고 싶지. 집중해주세요. 알겠어요. 울고 싶지. 내 눈부가 터졌어. 이거 뭐지? 아니 모자야. 모자야. 오. 잔깃잔깃. 도겸이 한 소절씩 불러주세요. 알았어요. 예빈 말. 모두 모아서 따다. 잘erdem. 울고싶지 않을까. 울고 싶지 않아. 아주 나이스. 바라바바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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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. 깨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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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á'. 오, 나이스. 그렇습니다. 박수라는 곡은요. 정말 많은 분들이 즐겁게 들으시고 같이 박수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노래니까요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음이 머리가 되게 커요 안그래도 근데 시작 손에 불 날 때까지 박수 이때 다시 풀면 저 박수 여기저기 이리 오지 우리끼리 신이 나지 이노래 끝까지 저 박수 짱짱짱짱 우 짱짱짱 같이 우 짱짱짱 좋습니다 맘에 가네요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? 핸드폰으로만 보던 나도 해보고 싶다고 했던 그 상황 오늘 하게 되니까 진짜 너무 재밌었고 엄마를 실제로 보니까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해요 우리 엄마야 평소에 낼 수 있는 소리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재밌었고요 지금까지 엄마가 잠든 후에 열아홉 번째 게스트 틴틴 도겸 정한 카우보이 베넨 이었습니다 엄마 몰래 잘먹고 갑니다 안녕 안녕 엄마 이제 가보겠습니다 진짜 죽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엄마 잠깐 생각한 겸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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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